한강대교 지나지 한강대교 야 그 돈까스 한번 먹자고 하서동에 그 맛있는 돈까스집을 안 먹어? 뭐 먹어 갈비탕 먹을까? 너무 좋아 우리 집에 갔다 왔어 오늘 아 사모님과 같이 나가셔 지금 어머님 집 아 너네 집 아 그래 나도 그렇다 정기군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나는 뭐 아시기전 배달같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정기 대륙 경제 가서 멀리 가고 야 영이기는 그래도 못하는 게 없어 페인트칠도 잘해 도배도 잘해 제발 remember 어 주방금식 음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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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계산해야되잖아 경기선같은거 계산해가지고 경기우리거든요 오늘은 그렇구만 오늘은 그렇게 좋네 그 다음에 하긴 그래 동작대교네